굳은 산, 굳은 염기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한 첨가 생성물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약한 산, 약한 염기끼리 반응했을 경우에 안정한 첨가 생성물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H라고 되어 있는 것은 Hard를 말하고 굳어있는 것, S는 Soft를 나타내는 거죠. 처음에 이제 Hard하고 Soft한 형태에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평형을 이룰 때 보면 Hard한 것은 Hard한 염기산과 그 다음 Soft는 Soft끼리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 평형 상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이게 반응이 오른쪽으로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에서 Li, Lithium I, 그 다음에 CSF 그래서 이거 Li, Lithium에 해당되는 부분은 Hard한 부분이고 Iod는 이제 Soft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cium은 Soft하고 Fluoron은 이제 Hard한 경우 그래서 S, H, S, H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LIF와 CSI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델타 H값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을 때를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의 Hard, Hard, Soft, Soft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다만 이러한 생성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해석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산과 염기의 세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제 산이나 염기의 이온화 상수 즉 Ka나 Kb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반응이 왜 생성이 됐는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맞다. 지금은 소프트, Hard, Hard, Soft한 형태로 이게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때 평형상수 K가 대단히 큰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Hard, Soft한 관계의 이론이 아니라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